현재 시간 9시 7분 원래 출근시간은 9시 반인데 오늘 좀 일찍 왔습니다 저희 모교 대학교에 가서 특강을 또 해야 될 공부해서 조금 일찍 와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20분 전 우주분들은 신입분들 하영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? 촬영해야 돼가지고 원래 늦게 오시잖아요 일단 바쁘니까 밥부터 먹고 올게 밥 먹으러 갑니다 아침 먹으러 왔어요 아침 먹으러 왔어요 아침 먹으러 왔어요? 아침 먹을래요? 아침이요? 네 먹고 갈까요? 먹고 싶은 거 먹어요 사줄게 진짜요? 진짜요? 출근하는 신입사원 안녕하세요 안에 넣는 거 같이 먹어요 일찍 오네요 근데 아침에 그쵸 이제 일찍 와야죠 전 맨날 30분 정확하게 맞춰서 오니까 누가 일찍 오는지 몰라요 이게 찍으면서 누가 순서대로 오나 하나씩 보려고 아 뭐야? 이렇게 점검하는 거예요? 뭐야? 아 여기요 아 여기요 아 여기요 아 좋아 동재열 안녕 뭐해? 아침 먹고 있어 들어가 먼저 제인은? 코스 사러 왔어요 다이어트 하신다고 어제 다이어트 도시락 드시더니 아침부터 과하게 하는 상황이에요 아 이제 밖에서 밖에서 이제 올걸? 밖에서 이제 올걸? 밖에서 그만 먹어라죠 한잔 드실래요? 어 좀 감사합니다 신입사원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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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여기 들어가세요 빨리 여기 들어가세요 지각하신 거예요? 지각하신 거예요? 아 네 아 네 아 우승 씨 데뷔작이거든요 아 제가 좀 봤는데 연기 너무 못해요 진짜 봐봐요 아 잠깐 일단 이게 올게요 미칫 끈으로 했어요 자꾸 밟으래 동생이 하아 하아 하하하 하하하 아 우승 씨 화난 연기 좀 극혐이시네요 연기를 못 할 거예요 그거 다 저럴 때가 있는 거지 아니 무슨 20대가 자산관리를 하라 나 이제 맡은 걸로 시작했는데 갑시다 지금은 서일대 모교에서 특강을 하러 갑니다 후배들을 위해서 좋은 얘기를 해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렇게 플랜카드도 만들었대요 어디로 가야 되지? 와 진짜 오랜만이다 잠시만 비가 추워 이렇게 막 안 오는 데 나 나 나 너무 힘들어 어 오늘 이제 얘기할 주제 다 보냐라고 하고 쇼핑몰 하는 그런 거 있고 어 3시간을 근데 너 말만 맨날 하고 끝나가서 끝나가서 오빠 괜찮으세요? 전화주 아냐아냐 그거를 둘이 시간을 한 다음에 나한테 줘 근데 오빠가 아닌가? 그럼 시간을 두 개 줘 아니요 하나 뭐 좀 하나요? 아날로저 두 개 안녕하세요 저는 아날로저서 지금 시간 8시 뭘 찍어야 되는지 까먹었어요 머리에 구루구루 하고 있어요 비와가지고 여기 회사 아닙니까? 네네 그럼 진짜 카메라에 찍힌 거에요 편집 없이 편집하지 말아주세요 이 부분 이게 뭐에요 진짜 창작의 고통 옛날 말하면 다섯 글자 대답하잖아요 네크로처럼 창작의 고통 야식 그래서 맛있는 거 시켰잖아요 좋았지 좋았지 느낌 있었지 최고 최고 뭐 시켰어요? 소환님 피자 기동님 좋아하신다고 해서 지금 파파존스? 아니요 파파존스 미친 거 아니야? 아니 사람이 이렇게 왔는데 파파존스 시키면 왜 회사 거덜나? 파파존스는 나 혼자 먹을 때 시키는 거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뭐 시켰어요? 그럼 그럼 BHC 미친 거 아니야? 좀 신경만한다 센스 없어 신경만하냐? 이럴 거면 빨리 나가서 회식하는 게 낫지 않아요? 저건 가봐야지 문흥순 문흥순 씨 네 오늘도 여전히 똥싸고 샀다는 소문이 네 문흥순 씨는 제일 자신 있는 분야가 뭐예요? 그래요? 진행, 편집 아무래도 연기죠? 김흥순한테 하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어 김흥순, 정희용 누가 누가 잘생겼는가 됐어 왜 맨날 그렇게 부추겨 근데 A형님 얼굴 공개 안 했잖아요 네 희용님이 진짜 희용님 네 사람들이 잘생겼다고 그 막 자포 찍었던 거 기억나죠? 백만 팀 작대 그거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? 어휴 저도 찍혔구만 아니 얼굴을 앞으로 공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? 아니 아니 저는 절대 공개 안 했고요 왜요? 아니 잘생기지 않았어요 그럼 저것만 한번 보여주세요 희용님 한 번만 일어나주세요 희용님이 키가 몇 시에요? 182 3 전다 간다 아닙니다 이야 와 자 우리 아귀찜도 한번 볼까요? 와 기가 막힌나 진짜 일어서 보세요 아 비교하지 마세요 왜요? 투샷 희용님하고 투샷 잡아드릴게요 와 촬영관이네 와 어 맞다 에이씨 에이씨 왜 이렇게 억울해 아니 직원들 파빠존스 사줬는데 왜 비싸 피타스플레 왜 아이씨까지 해요 신기해 치즈롤이네 오케이 이거 할인은 받았나? 저기 이게 파파존스 할인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? 할인 하나도 안 받았어? 할인 있어요? 모르는데 그런 거 모르는데 아 왜 열받아 해 이거 홈페이지 들어가 시키면 20% 할인된다고요 15만원에 20%면 3만원 할인인데 오케이 아 빨리 드세요 빨리 드세요 빨리 드세요 마이기 왜 우수님 집에 가져가 기장님 형님 저거 위에 뭐예요? 아 투샷 좋아요 좋아요 투샷 좋습니다 아 이거 근데 이거? 이거 어디? 네? 기장님 한번 드셔보세요 드셔보세요 왜? 김이 있는지 없는지 김이 있는지 없는지 사장님 확인된 거 앞으로도 김 빠진 거 머리 빠진 거 사장님한테 말자까지 세수님은 좀 계약 좀 해주세요 한 6만원 어치씩도 쓰니까 우리 내일 점심은 라면 파티 할게요 제가 좀 더 빠른데 여러분들은 아니 바꾸라고요 이거 제가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거 하나하나씩 손으로 바꿔야 되는데 바꿔주세요 제가 내일 아침까지 해보겠습니다 지금 하라고요 표정 관리 안 해요? 지금 하라고요 지금 하라고요 알겠어요 표정 관리 안 해요?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저 여기까지 하겠어요? 한 번만 봐주세요 아 죄송해요 진짜 시원하게 혼내봤네 다 갑시다 제가 만만해요? 제가 하던 거 원래 제가 마저 할게요 아 죄송해요 현재 시간 10시 15분 받았습니다 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 이 랜드 존나 나쁜 새끼들이다 어 그래요? 어 절도 먹고 알도 먹고 다 한다 자인들은 홍보하면서 돈도 안 주고 상관없죠 공짜로 홍보한다 공짜로 홍보한다 기불로 강요한다 근데 제안을 되게 많이 주셨어요 창남 공짜로 홍보하는 게 여기로 앉아야죠 그중에 놀래주는 게 있었고 너무 큰 개념 프로젝트도 있었는데 저희가 좋아요 아니면 좋을 거 같아 그래서 저희가 한 거예요 의미가 좋을 거 같았어요 조금의 오해가 예정하려고 저한테 억지로 기분을 시키고 다시 볼게요 기분을 당겨왔나 근데 제안을 되게 많이 없었어요 기무선 시단을 저희가 맨날 갈고 있는 게 야야야야 야 야야야야야야 야권 야 tengo Nobody 야ера 가져갔어 야기 가 야 이거 다 아빠 자기를 Даже88 Atlas 은응순 네 뭐해 열 시 hit 넘었는데 집에 가 학생 through ung 내가 닿는 척 한번만 cel癥 잘됨 문흥순, 문흥순, 그럴 거면 썬드람판 조지진가, 클렌즈 어지. 들어오기 시작한 거 같아. 알았어, 이건 어떤 거 하나 바꿔. 재밌는 거 있는데? 칼 게임 이런 거. 둘 싸우는 거 이런 거 좀. 어? 정말. 가자! 너는 손부터 바꿔서 할게. 어? 너 뽑으면 되나? 응. 집으로 가자! 가자. 빨리. 아, 문어. 안녕. 가자. 재수. 네.